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12월 12일입니다 수요일이구요 자 미국이 장 초반 갭 상승해서 출발했는데요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대박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자 미 연방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중국 무역협상 전화통화로 부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아마 좋은 우리 무역협상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런 내용들 트위스트는 날렸구요 첫 번째로 중국이 자동차 관세 40% 를 부과하던 것 15%로 조정하는 것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쪽에 건설비가 필요한데 예산은 성인해달라 했는데 성인은 잘 안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셧다운도 해버린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또 출렁출렁거렸습니다 셧다운이 뭔가 하면요 공공기관 예산 같은 것을 처리 안해주므로 해서 상 하원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대통령이 거부를 해도 되구요 예산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제 무급에 들어가고 잠시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미국이 까불면 셧다운 난다 이래 버리니까 그죠 출렁출렁해서 빠집니다 도대체 너무 강경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강경하고 바른 하나하나에 전세계가 출렁출렁하는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22 상승폭 장 초반에 1.5%까지도 상승했었는데요 그대로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폭 지켜내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1.56%까지 상승했었는데 그대로 반납하면서 0.16% 상승으로 끝났구요 반도체도 0.62 상승 독일은 전일 좀 올랐어요 1.49% 상해도 0.3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미국 전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중국이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밑으로 강하게 쳐져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미국 중국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오늘 중국 그리고 미국 잘 살펴봐야 되고 내일이 선물 없이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생각하구요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717개학으로 매수 해주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이것은 비교적 다행이다 싶구요 지금 동시 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 코스피 치수 0.4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8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전일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국내 판매권을 넘기면서 양도하면서 적자 영업적자를 메우기 위한 그런 같은 집안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한 회계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닌가를 금감원에서 조사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셀트리온은 어저께 10 몇%입니까 12% 가까이 하락했고 셀트리온도 10% 하락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거래정지 당하고 바로 복귀한 날 17% 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 시총 3위 5위 아닙니까 이렇게 급등락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간다기 보다는 개인투자자 결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정보력이 약하고 아 그런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 투자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등락하면 불안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음 전체적으로 업종 대표주들이 벌겄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업종은 뭐 크게 없습니다만 아 조선주 일부빼고는 현대건설 빼고는 대부분 아 시청 상위종목들이 양호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가 음 헤드셋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아 소음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끄딱했다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푹푹 소리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아 조선주가 조금 상승폭이 있었거든요 조선주가 조금 아 초반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 일거 같고 나머지는 그냥 그만 그만 해요 남북경영 현대건설 왜이럽니까 이건 아직까지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구요 자 그래서 내일 선물 없이는 동시만기일인데 아 외국인이 선물은 비교적 좀 사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 이전에 뭐 사고팔고 했던 데에 대한 어 부분인지 몰라도 석불은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석불은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차월물 다음 월물 거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로 좋다 나쁘다 하고 싶지 않구요 그에 반면에 콜옵션 기관도 좀 사주고 있구요 그 다음에 푸드옵션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어요 그 이전에 아 매도 포지션 잡았던 거 환매수 하는 걸 수도 있구요 좀 제법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차월물 다음 월물 걸 미리 조금 포지션 잡아 나가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너무 의미 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식을 강하게 팔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차월물이 있고 말고 없어요 주식은 그죠 선물 옵션은 차월물이란 게 있어 다음 월물이란 게 있어요 만기일이 이틀 남았거든요 내일이니까 뭐 하루 남았다고 해도 아 크게 과언이 아닌데 오늘 왔다갔다 조금 해버리면 옵션 그냥 다 까져 버려요 프리미엄 그죠 그래서 차월물을 미리 미리 포지션 구축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 차월물들을 사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체하는 걸 롤오버라 그럽니다 넘어간다 월물 바꿔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건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현물의 움직임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 터나면 그때를 저는 D-Day로 잡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도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어 강하지 않으면 살짝살짝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외국인이 막 사들어오면 포트폴리오 100%로 막 확충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전략을 좀 잘 세우세요 잘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100% 질러놓으면 안 돼요 지금 현금 100%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식 하나도 없어 그죠 그쵸 그쵸 비중을 비중을 느렸다가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비중을 줄이면서 때로는 현금 100%를 해나가야 위험한 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잠깐만 읽어보고요 오늘 조금 아 여러분들 늦게 오신 모양이네 그래도 웬만큼 또 들어오셨네 66분 들어오셨네 레이첼 야 즐거운 유행 했어 요 하하 우리 편 말 편하게 하기로 했는데 그치 며칠 안 봤다군 어색하네 또 DR DR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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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어저께 갔다 오늘 상한가 한다 8900원 별로 할 거 없으니까 한번 봅니다 저는 어 신규주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관심도 없고 상한가를 했는데 몇 프로입니까 상한가는 풀린 것 같네 그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잘 대처하십시오 단기 고점 부위입니다 근데 신규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급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흠흠 흠 세울아 세울아 어저께 약 먹고 잤어? 난 너 술먹고 자는 줄 알았다 하하 아 라임이 맞네 하하 아 웃겨 흠 맘 편하게 소주 한잔 하나 갔구만 이렇게 깠다 미안하다 약 먹고 잤다면서 쏘리 나도 사실 몸이 되게 좀 컨디션도 그렇고 좀 별론데 아침에 우리 채팅방 인원들은 제 사진 올린거 보셨죠? 어저께 그거 보면서 눈물 좀 흘렸습니다 또 워낙 뭐 제가 또 눈물 잘 흘리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만 스읍 그래서 아예 원래 어 제 침대 옆에 협탁 위에 조그만 바구니에 담아 뒀는데 이제 마음 좀 더 그거 강하게 먹자고 제 바로 책상에 그냥 올려놨습니다 흠 그쵸? 아 아 길게 여러 장 쓰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짧지만 어 본인의 진심들을 다 담아 주셨기 때문에 어 되게 어저께 조금 가슴 찡 했어요 이제 마음 흔들리거나 힘들 때마다 그 편지 보면서 제가 마음 잡을 겁니다 땡큐 자 장 시작할텐데요 선풍기 소리 좀 들리는 거 같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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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는데 와 소리 그죠 괜찮죠 이상하고 부웅 소리라든지 잡음 노고하면 빨리빨리 이야기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어저께 녹방 보니까 계속 우웅거리더라구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난다 상대편 배려없이 제가 이 소리 몇 번 냈다고 시간치시 쓰시죠 반드시 에이그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시장 시작했습니다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0.49% 상승 출발 했구요 코스닥 플러스 0.67% 상승 출발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코스닥은 딱 눈에 바로 보이네 저항대 667 저항대를 잘 뛰어넘어야 되구요 그리고 코스피도 일단 2065 여기 라인 중요해 보이네요 갭 하락하면서 여기 그냥 전저점 깼거든요 이러면 안되거든요 2065 라인 얼마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전 포인트 당연히 밑으로 저점을 깨면 절대 안되요 무조건 하락 하락으로 빠지는거에요 밑으로 쳐지면 그러니까 위로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중요 변곡점입니다 채팅방에 날려드렸죠 변곡점이라 하면 자 주가가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아주 애매하게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 그걸 변곡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하락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저점 부위에 여기 지지를 받고 전의 그죠 주가 하락하지 않았고 도찌 모양입니다 아래 위 그러면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빠질 수 있는 도찌의 모양은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캔들에 있어서 도찌는 변화할 수 있는 아 기존의 트렌드에서 변화가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 도찌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던 중이니까 위로도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음 요 양양 너도 어제 뭐 했어 양이 어저께 방송했는데 양이 그냥 잤니 남자친구로 만나러 갔니 외국인 걸레소에서 마이너스 127억 아 또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방어하려는 어디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 그죠 여기 보면 하단 부위에서 방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관은 그죠 매수자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은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죠 외국인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 기관은 사주는데 외국인이 파니까 빠지죠 누가 힘이 더 세다 외국인이 더 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책과 함께 7번 눌러 예이야 우리나라 누가 뭐라해도 외국인이 좌지우지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안 사주면 우리나라 못 갑니다 우리나라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선물로 패대기 치는지 여부 그거 잘 체크하시면 주가의 향방은 비교적 쉽게 알아맞출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이 98% 이상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주식세양초부 탈출 팁 10입니다 10 푸드옵션 늘어나고 있죠 이게 30억 40억 50억 막 늘어나면 좋아요 개인이 푸드옵션 사면 지수는 빠지지 않는다 주식세양초부 탈출 팁 10입니다 12억 지금 사고 있네 10인데 그래서 늘어나면 좋아요 30억 40억 막 늘어났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최근에는 큰 기조 없어요 개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프리미엄 다 까졌다고 프리미엄 최근에 푸드옵션 260을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였습니까 1.3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입니까 0.26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1.38까지 찍었다가 0.26이라고요 0.26 왜 내일인데 가능성 없거든 현재 265 아닙니까 그죠 여기 외가격에 있는건 꽝 대기 일부 직전으로 다 가고 있는겁니다 보이십니까 콜옵션도 마찬가지로 약간 위에 있는건 전부다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자 여기 등가격 보시면 그죠 265 자 상승은 6.9% 그죠 보이시죠 콜옵션 하락은 몇 프로입니까 30% 프리미엄 확 까지는거에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옵션은 프리미엄 점점점 까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닥터게인 이거 13년 했다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수향방이나 이런거 잘 알아맞추는 비교적 확률롭게 알아맞춘 이유가 저런거 분석을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타 주식만 해왔던 전문가들은 실전매매 경험이 선물옵션 없으면 저것을 잡아낼 수가 비교적 힘들어 잡아내기가 왜 돈으로 안 깨져왔기 때문에 닥터게인 피눈물 흘리면서 많은 돈을 잃어가면서 시장에서 아 겪었던거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시라고 그죠 닥터게인 무료방송하고 있습니다 양이는 데이트했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어 농담이라서 그런가 현금 100%입니다 뭐 곱할게 없어요 저는 그죠 달러 아 달러란다 환율 아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밑에 안 쳐져요 닥터게인 수표 여기 올라가면 여러분들 광고 보시고 슈퍼챗 해주신 수표 가지고 있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어요 환율이 여기 고점대가면 바꿀겁니다 이번엔 여기가 절반만 바꾸죠 절반 차익 실현날랍니다 더 쳐질 수도 있거든 크게 시장이 박살만 안나면 여기 위는 점처럼 쉽게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시장이 저점 깨고 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답방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를 심하게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1140원 여기 당기고 점 나이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게 현재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죠 여기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죠 여기 돌파하면 골차 파져요 여기가 돌파하면 우리나라 시장 밑으로 꼬꾸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 1140억 규모로 코스피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65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0.4죠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아직까지 큰 변동 없고 코스닥 반등세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0.90% 상승 코스피 0.44% 상승 빨리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들어와야 돼요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별로 크게 많이 아직까지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딱 방향 턴 하면서 외국인 막 아침인데 500억, 1000억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 포착되면 그때 슬슬 들어갈 겁니다 적어도 몇백억씩 매수하는 기조 딱 보이면 그때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닥터게임 무슨 기법? 저거 보십시오 숟가락 기법 외국인 매수하는 거 딱 보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안 들어가요 셀트리온 하루 만에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여기 중요해요 22만 5천원과 23만원권 여기 중요합니다 자 여기 21인근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 놓으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 어저께 10% 빠졌는데 오늘 2% 오르고 이걸로 끝나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2% 오른다고 별로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추가 상승해서 적어도 4% 5% 이렇게 막 강하게 반등 나와야 전일금 반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겁니다 그래야 안심하지 아직 안심하기 일러요 셀트리온 신세계 아직은 홀딩이다 왜? 볼린저밴드 이거 한 번에 깨기는 좀 그래 그리고 여기 저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0.19 상승인데 지꼬리만큼 상승 아니냐 그치? 추가로 확 깨지면 던지고 확 안깨지면 일단 버티고 있어 그리고 어저께 너가 얼마 깨지면 손절한다 했더라 뜬금없는 가격이라서 난 조금 황당했는데 26만 천원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여기 24만 6천원도 아니고 어제 20 몇만원이랬냐? 25만원 얼마라 그랬냐? 25만 8천원이랬냐? 뭐 이상한 왜 그 가격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저점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점 깨지면 안 돼 잘 보고 있어 그러나 볼린저밴드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 반등하면 매도 끝까지 들고 가지 말고 반등시에도 여기까지 오면 28만 2천원 가면 밀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등시에도 매도 이탈시에도 매도 왜? 추세가 깨졌어 할아버스야 잘 지켜봐 그리고 신라젠 들고 있다 했지 야 신라젠 반등해서 다행이 돼야 그래도 마이너스잖아 여기 돌파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 8만 2천원 여기 여기서 들어가면 어떡해 여기서 빠질게 빠질게 훨씬 높을 확률인데 여기서 들어가도 들어가야지 25만 8천원 맞지? 25만 8천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 셀트렌 삼행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행이구요 전에 많이 올랐던 삼성바이올로직스는 밀리는게 당연해요 설마 어저께 좋다고 따라간 분 없겠죠? 어저께 따라간 분은 안 돼요 따라간 사람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진짜 여기 반등을 18% 19% 가까이 해가지고 위에 2평선 다 뭉쳐져 있는데 여기서 빠지는게 아주 정상적인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있어서 진짜 궁금해요 진짜 셀트리온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한미약품 괜찮아 보인다 했습니다 여기 강하게 뚫고 그죠? 내지는 밑으로 적당히 조정받으면 관심있어요 한미약품 관심있습니다 여기로 옮겨 놓습니다 여기 45만 3천원권 정도 오면 관심있게 한번 지켜볼겁니다 기관에 매수세가 좀 있어 여기 보십시오 갑자기 확 늘어나죠 여기서 그죠? 확 늘어납니다 외국인은 뭐 조금 줄이는데 조정받으면 관심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안나 잘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소식이 없네요 그죠? 어쨌든 해외에 계신데 승투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제니퍼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12% 이상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적어도 5% 6% 여기 장대 언봉 절반 감아 올리는 강한 상승세 나와줘야만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절망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하락의 세기가 너무 강합니다 조금 달았습니다 반등을 강하게 해야 돼요 뭐처럼 이것처럼 어저께 한 7% 정도 빠졌잖아요 8% 지금 3% 가까이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모양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전일의 낙폭을 절반 정도는 만회를 빨리 해놔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아 그래도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돌파된 고점을 돌파된 고점? 어쨌든 그죠? 여기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5만 8천원 여기 HLB 우리 창희 선수가 10만원 들고 갔다 어저께 손절했대는데 어저께 했는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절 잘했어요 별로 모양 안 좋습니다 지금 실라젠 실라젠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한 번에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상당히 그죠? 뛰어넘는데도 8만 2천원 8만 4천원권 강한 저항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 좀 높아요 그래서 밑에 빠지더라도 7만 5천원 7만 4천원권은 잘 지지해야 돼요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니까 체크 안할랍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때는 신나게 빠지더니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체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정식체력을 못 올라가고 있어요 IT 전기전자가 별로입니다 그에 비하면 현대차 날라가요 관심있다고 여기 딱 넣어놨죠 그죠? 볼만큼 봤죠? 지금 안삽니다 올려놓습니다 이제 한미약품 정근당 정근당 실컨 보여드렸으니까 올려놓습니다 이제 SDI는 귀향 보내놓습니다 아직까지 스튜디오 주래곤도 별로야 여기 깨지면 안 돼요 대박 깨졌으니까 지우야 지우야 손가락 빨갔네 더 이거하고 스튜디오 주래곤하고 퍼스코 캠텍 신나게 좋아하잖아 퍼스코 캠텍 어디갔냐 퍼스코 캠텍 퍼스코 캠텍 여기 지지 받는다 관심 정도입니다 최근에 외국 애들 많이 팔았어요 자 자동차가 돌아설 모양입니다 현대차 이야기 한번도 안하다가 술 관심 있다고 이야기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면 안 돼요 지금 올라가도 못 쌓아요 기다려야 돼요 늘려주고 밑에 이평선들 돌려내고 지지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못 기다리고 세유리가 이런 데서 자꾸 사가지고 밀리는 거 못 견디고 팔잖아요 팔고 나면 딱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꾸 샀거든 밀리는 거 못 참고 던지고 나면 올라간다니까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게 저항권에서 살고 자꾸 지지권에서 던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버텨봐 세율 오케이 본인이 말했던 가격 말고 26만원 깨지면 던져 26만원 여기 전율 전자점 정도 25만 8천원? 그래 25만 8천원 본인이 이야기한 거 그거 깨지면 던져 나머지 더 버텨 반등 나오면 던져 플러스 나오기 상당히 힘들다 단기간에 잠깐만요 2, 2, 3, 5, 5, 4, 5, 6, 6, 7, 6, 7, 8, 9, 9, 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아파요. 눈도 따갑고 자 그래서 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동차 최고 강세입니다. 현재 조선주도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죠? 빠르게 반등? 초반에 쳐졌었나? 어쨌든 그죠? 동신주가 오늘 좀 주춤하구요. 그동안 시장 빠질때 얘들은 올라갔거든요. 그죠? 자 석유화학주도 반등 나오고 있고 닥터케인의 LG화학 관심있어요. 아모르퍼스픽 아모르퍼스픽 잘 가잖아. 그죠? 여기 다 뽑아놨지 않습니까? 아모르퍼스픽 어디갔습니까? 여기 있죠?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노려본다 그랬어요. 갑니다. 그러니까 종목 뽑아내는 눈 나쁘지 않다. 저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십시오. 말로만 아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접근했던 것들이 잘 갔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지주분하니 이것도 또 올라갑니다. 제일 뒤에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있는거 치고 거의 다 뻘겋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시장에 절대 뒤지지 않아요. 몇 개입니까? 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서 치고 받고 하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여기 안에서 포지션 포인트 포인트 나오는거 보고 사면 되는거 이거 사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 GS 리테일 여기서 사도 된다 그랬어. SK텔레콤은 어저께 그죠? 여기서 사봐라 했는데 오늘 깨지면 만약에 그죠? 던져야지. 그죠? 두 주 가지고 연습해라 했잖아. 어저께 청산 못했다면 GS 리테일은 갭상상회가 떠가지고 밑으로 쳐지면 이것도 절반 절반 매도. 그죠? 야 현대건설 타이밍 딱 나왔잖아 지금 그죠? 여기 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 저는 현금 현금 들고 갈랍니다. 현재까지 양양아 두 주가 연습하려면 이거 해봐. 두 주가 연습하려면 현대건설 어디서 깨지면 끝난다? 5만 3,800원까지 기다리면 너무 기냐? 여기 딱 깨지면 한 주 매도하고 여기 다 깨지면 다 청산하는 걸로 한 두 주만 연습해봐. 두 주 가지고만 와 이거 강해 외국계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 그죠? 오늘도 들어오네 유독 그죠? 유독이 아니라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 관심이 있어요. 셀트리온 쉽게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안심하고 끝내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5% 이상 오늘 못 감아 올리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10% 빠졌기 때문에 오늘 5% 정도로 강하게 감아 올리면 그나마 다행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 1% 2% 올라온 거 가지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 오르는 것보다 좋겠지만 매일인치 또 팔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오시아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일 정도에 관심있게 가지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저번부터 관심있다 그랬잖아요. 12만원권까지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하락추세 다 돌려냈기 때문에 위에 240일 하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요. 전전일 정도부터 10만6천 적당히 들어갔네요. 올딩 올딩하고 12만원권까지 들고 가보세요. 목표치 좀 나와요. 자 8만원 10만6천원 그러면 2만6천원 갭이죠. 2만6천원 더하면 13만2천원까지 나와요. 여기 정거점 인근 여기 인근까지도 목표치 나온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조건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아 대략 대략 여기 정도까지 가겠구나 가면 그 이전에도 저항은 있어요. 여기 여기 12만원 13만원권이 저항권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트레이딩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강하게 올라가면 던질 필요 없어. 오늘처럼 강하게 밀고 올라가면 던질 필요 없습니다. 계속 더 홀딩 쭉쭉쭉 가다가 여기 인근부터 은봉이 막 큰게 보이려고 막 한다. 아니면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너무 잘할 수 없으니까 오일선 이탈 안하는 올라가고 오일선 이탈 안하는 장대 은봉 안 넣으면 홀딩 해보세요. 그게 주식상 탈출 팁 수리입니다. 수리 수리 맞죠? 자 매수를 잘했으니까 위에 여기 장대 장대에서 큰 은봉 떨어지려고 폼 잡으면 3분의 1 정도 던지고 나머지 나머지 홀딩하고 그죠? 나머지는 오일선 깰 때까지 다 홀딩 그렇게 하고 목표치는 12만원권 정도 까지 갔는데 여기서 위꼬리 6% 올라가잖아요 6% 좋은 거에요 현대바이오 분봉 보고 한번 끊어도 되지 그거 할 줄 알면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은봉 팍 깨지잖아요 3분의 1 끊고 여기 딱 내려오잖아 다시 사넣 그런 거 할 줄 알면 되겠으면 시간 되면 팍 깨지면 3분의 1 던지고 더 깨지면 3분의 1 던지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넣고 치고 박고 치고 박고 시간 되고 할 줄 알겠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 깨지면 당연히 끊고 나와야지 조금 그거 안 될까봐 시간 안 될까봐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응 그거 할 줄 알면 그렇게 하면 돼요 치고 박고 할 줄 알면 그렇게 하면 돼요 다 던지지 마세요 강하게 가는데 다 던지지 마세요 그리고 자 딴 분들도 뭐 조금 올리셨네 삼성 엔지니어링 18,500원 다 던지지 마세요 다 던지지 마세요 하하 여긴 잘했네요 정태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딱해 그런식으로 언급했을 겁니다 여기 지지권이거든 빡 밀리고 저 여기 들어 올린거 보고 들어갔으면 더 잘했어요 여기 딱 지지하잖아요 요렇게 했던 매매가 뭐냐 현대중공업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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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봉 박 떨어지는데 지지권이잖아 사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건 잘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현금 100%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뭐 말씀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당히 너무 심한 물량 말고 조그만 물량은 살짝살짝 하는 거야 큰 문제 있겠습니까 그죠 기관에 막 싹소리 들어오잖아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6,000원 정태님도 공부좀 하시던데 공부 좀만 더 하시면 채팅방 초대할게요 6,000원 6,000원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추세 다 무너지는데 사면 올라가면 저항이거든요 6,100원 강력한 저항권이다 그렇게 생각 들구요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 포인트 안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 샀다구요 그럼 이거 다 놓쳤으면 안 되니까 안 되구요 그죠 여기 샀을 것 같은데 그죠 매수 포인트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가 더 쉬운 모양입니다 이 평선 다 제끼 지면서 빠졌어요 기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기누님 요새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고생하시고 여기 깨지는데 사면 안 돼요 본인 매수가 잘 넘어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밑으로 빠지기야 훨씬 쉬운 모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여기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이틀 전에 매수했다 팔아야 될 때 매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루 이틀 여기 깨지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깨지면 어저께 던졌어야 돼요 어저께 그러니까 여기 깨지는 순간 던졌어야 돼요 매수 포인트 안 좋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상량한 거 하십시오 이게 우상량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 비실비실비실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우상량한 종목 접근하셔라 적어도 이런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우상량한 거 해야 돼요 우상량 위에 장은 있어도 강력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훨씬 좋다니까요 이런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밑에 21 지지도 있고 밑에 241 지지도 있고 그러면 장은 장은 여기 위에 장이고 지지도 여기 이만큼은 지지가 있어요 이만큼 두터운 지지권 그래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아까 한번 두주로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빠집니까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진다니까 자 상승폭 확대해서 0.65% 코스피 상승중이고요 코스닥도 1.2% 상승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시면 핸드폰 세로로 하시고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보면 꼽혀 있어요 실시한 채팅 그거 꼽혀 하시고 왼쪽에 보면 좋아요 있습니다 잘못해가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하하 좋아요 누르시고 중간에 있는 실시한 채팅 다시 누르시면 복귀됩니다 실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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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kes 지지저항 선을 꺼 놓고 여기가 정항권인데 돌파했잖아요 좋은 거다 그 다음에 그다음까지 그럼 이제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분석들이 자꾸자꾸 본인이 하다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많이 맞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면 와 어떻게 안맞지 어렵네 느끼지 잖아요 많이 맞아 지기 시작하면 아 내가 분석을 똑바로 하고 있구나 그럼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안 맞는다면 뭐가 잘못됐지 하면서 자꾸 연구를 더 해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은 선물로 폐대기를 치면서 저 그렇다면 그 이전에 좀 사놨던 거 던지는 겁니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기 제목 사놨죠 선물 그죠 이거 던지는 겁니까 이틀 동안 해도 거의 8천 계약 아닙니까 그죠 이틀 동안 6천 계약 지금 던지고 있죠 약간 반등하고 있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0% 맞다 안 맞다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선물을 폐대기를 치는데 외국인이 폐대기를 치는데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슬슬슬슬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빠지고 있는 동안에 선물을 사놨거든요 외국인 아까 사놨한 거 보셨죠 반등 나오니까 그럼 뭡니까 수익 아닙니까 수익 그죠 이틀 동안 여기 이틀 동안만 여기 사는 거만 해도 평균당까지 지금 여기 정도로 보고 그죠 이틀 오를 때 지금 슬슬 판다면 어떻게 이틀 오를 때 슬슬 판다면 여기 사놓았던 거 그죠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을 세게 폐대기 치고 있진 않다 그렇게 딱 판단하시면 돼요 3200개약이면 작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아 이거는 살짝 물량 떠넘기는 정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200개약인데 밑으로 막 박살나죠 죽으라고 폐대기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초록뱀요 초록뱀 가지고 계시면 얼마에 가지고 계신다 언제 샀다 이야기 남겨 보십시오 자 일단 코스닥도 안정권으로 일단 안정권 넘어가고 있어 667 이거 안깨면 안정권을 여기 돌파하기 힘든 자리거든요 돌파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닥은 요새 좀 샀어요 그죠 요새 많이 안 샀네 띄용 띄용 그죠 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이거 그죠 여기 바이오주 작사를 내두고 환매수하는 그죠 공매도 환매수하는 쇼커블링 물량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920원 흠 흠 저번에도 한번 본적 있는데 가능하면 너무 저가좋아 하지 마십시오 별로 안좋아요 1920원 언제 사셨는데요 일단 여기 60일 지지해서 여기 한 2000원권 까지는 반등 가능한 모양입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안쳐지고 더 갔어야 좋은데 밑으로 쳐졌으나 여기 60일 지지권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기준은 두가지 하나 1810원을 깨면서 60일 깨지면 손절하는게 좋다고 생각하구요 반등해도 2000원 2050원권을 강하게 넘어가면 힘들겁니다 이게 저항권일거거든요 넘어갈 때 2000원 인근에서 아 밀리는 모습들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 보이면 빠져 놓으셔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너무 저가주는 하지 마셔라 초록뱅이 드라마 제작하고 하는데 아닙니까 그죠 미디어 초록뱅 미디어 그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는 사람 맞죠 tv 드라마 제작 그죠 그러니까 ott 기반의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이제 온라인으로 동영상 시청하는게 대세다 보니까 그래서 5g 아 추가 모멘텀 있어서 통신주 잘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거고 그러면 동영상을 볼라하면 동영상 제작한 컨텐츠 제작한 회사들은 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주래곤 처럼 그리고 음 yg 엔터테인먼트 jyp sm 이런 우리나라 한류 컨텐츠 케이팝 시장 한류 컨텐츠 아가 지금 아 부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나쁘진 않아요 여기 딱 지지하는거 깨지면 안돼요 그 대신에 반등하면 2000원 정도 2050원 정도 해서 적당히 끊고 놓으신게 좋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12월 7일 요 아 이날 이날 매수했다면 뭐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엄봉으로 끌어 땡기는거 보고 그 다음날 양봉으로 이제 들어 들어 올리니까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겠다고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죠 그정도는 용인할만하다 여기가 깨지면 안된다 그 대신에 1820원 깨지면 물론 여기까지는 1670원에서 지지나겠습니다만 너무 손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안돼요 그럼 팁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여기 깨지잖아요 곧 죽어도 여기서 복수하고 싶잖아요 여기 깨질 때 딱 손절하고 여기서 반등 나오는거 딱 보고 다시 들어가면 깨진 만큼 짧게 깨지고 반등 놓은거 딱 먹으면 거의 막 속된 표현 또또이 똔또 정도 될겁니다 그렇게 하는거에요 이격이 많이 안 크기 때문에 매매 팁 하나 더 알려드리죠 내가 20% 들어갔잖아요 20% 들어갔으면 좀 그래요 10%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10% 빠지는거 내가 용인하겠다 싶고 반등할 때 10% 더 엎어쳐가지고 반등 평균당가 이렇게 되잖아요 반등 시 매도 딱 하고 나오면 별로 손실 없습니다 그럼 매매 기쁨 많이 써요 그 대신에 우상량 잘 가는 놈은 그렇게 많이 써요 여기서 샀어 만약에 지금 사란 말 아닙니다 여기서 딱 샀어 밑에 쳐져도 여기 60일 지지 딱 되는 양봉 나오죠 추가 매수 그럼 평균당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반등 넣을 때 딱 빠져 놓으면 별로 손실 없어요 그것은 비중을 많이 안 실었을 때 미리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속에 시나리오를 딱 작성하고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거에요 이럴 때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럴 때 그죠 20일 지지한다고 딱 들어가면 아 밑에 60일 받치고 있네 여기 일단 10% 입질매수 들어가 5% 10% 들어갔는데 만약에 쳐져도 나는 여기서 반등 넣을 때 추가로 10% 15% 더 매수해서 평균당가 좀 낮추고 난 다음에 빠져 놓을 거야 이거 미리 시나리오 쓰면 할 수 있어요 그건 분할 매수인데 여기서 샀는데 여기로 쳐지는데 여기서 사놓는다 추세 다 무너지는데 이건 물타기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좋아요 만 9개네 그래도 근데 비싸서 초록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야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싸서 잘 못산다고 비싼거를 그죠 100만원짜리 이런거 추세 놓으면 그런거 더 사세요 아시겠죠 뭐 엘지생활건강 이런거 물론 업종이 다른데 개인투자자가 비싸서 못사요 이런거 그죠 114만원은 못사죠 아직까지 사라 말 안하는데 터나고 넘어가고 이러면 이런게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됩니까 이상한 잡손들이 잘 안달라들어요 110만원이기 때문에 많이 못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10개 사는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114만원으로는 한주 살 수 있는데 다른거 같이 사는건 몰라도 200만원 가지고 이거 두주를 못사잖아요 그러니까 짜잘구리한 사람들이 잘 못들어와요 무슨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격비싼거 하면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스튜디오 주래건도 비싸서 못산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깨져서 그렇지 추세 위로 올라오고 하면 이런게 더 대표줍니다 이런거 하시는게 훨씬좋아요 참고하십시오 그래도 안보이는게 11 그리고 등락률은 줄여도 되겠네 등락률 6으로 줄여도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AI비트 매수타이밍이라고요 AI비트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아양 우아양 별로입니다 저는 야 지수 띄우네요 자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고 아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0.19% 상승 이거 지금 선물이예요 미국 나스닥선물 지금 플러스 0.23% 상승중입니다 자 금값이 선물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구요 나중에 나중에 4시 아 4시랍니다 10시 30분에 중국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국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환율 환율 추가 상승은 안하고 조금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325억 코스피 시장 들어오고 있구요 코스닥 시장 200억대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아 마이너스 143억 아 거료소에서 지금 매도중이고 아 코스닥은 213억 지금 매수중입니다 이야 강하게 강하게 치우고 하네요 자 셀트륨 삼행제 아 반등 시도중입니다 아까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10% 가까이 빠졌으니까 한 4% 5% 만에 해야 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종목들 강하고 아 자동차가 와 현대차 6.7 이야 현대차가 드디어 반등 시도하고 있다 관심있게 볼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눌려주면 관심있게 들어갈거에요 안 쫓아가요 올라가는거 제거 아닙니다 세게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수록 좋아요 세게 올라가면 적당히 눌려주면 그때 들어갑니다 이제 OCI도 여기 넣어둬야되겠어 OCI 있던거 뺐거든 저번에 그저 태양광 그저 OCI도 괜찮아 와 어떡하네 창 히야오 던질만한 자리 없었어요 세게 안쳐지면 더 들고 가는겁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변동성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 오르고 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미국 선물 상황 그리고 중국 상황 잘 주시하시면서 내일까지 정도는 아 변동성 극심할 수 있으니까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아 가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며칠 쉬어가는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급하게 해서 하락장에서 손실 크게 입으면서 내상 크게 입는 것보다 좀 쉬어가면서 시장 안정될때 안전빵으로 들어가는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시간 안내 좀 전에 해드렸구요 구독 안누리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닥트케이 무료방송입니다 대한민국 무료방송 중에 최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시한 방송들 전부 다 녹화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검증해보시구요 괜찮다 싶으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그죠 좋으면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구요 시시한 채팅란 옆에 슈퍼챗으로 닥트케이에게 아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달러표시 있죠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3000원도 못 보는 날 많습니다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죠 광고놀때 열정샷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딱 I'm 닥트케이야 I'm 닥트케이야 I'm 닥트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judicial Who's gonna fight They're all 还 managed to fight who's gonna fight who's gonna fight